오우 잠때라 많다 이거 빼자 엄청 느리네 와 나 스윙쓴 줄 알았어 갑옷버스니까 왜 이렇게 빨라 호호 돌이 없네 돌없나 쟤 너무 무서워 우리집에서 엄청 세져 야 범위야 싸워 돼지 싸워라 어 야 너 큰일 났다 어 돼지고기 나오겠네 난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다 야 아니 저 거미 돼지시끼 어 흐흐흐흐 거미가 먹었어요 저 거미 돼지시끼 어 맛있냐 얼음이다 어 예 얼음이다 나무 덩클이다 아비게일이랑 싸운다 돌이 필요하다 아니 돌이 없어 여기 돌이 있는 병이 정말 중요하.. 중요했었어 아니 돌이 없어 진짜네 싸운다 다 나무밖에 없어 여기 아 우리 근데 집 진짜 커지고 있다 그래요 미니백 보면은 우리 진짜 얼음 그거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요 군대별로 아니면 우리 망함 여기 집이 커진 만큼 그것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야? 돼지고기 반찬 오예 돼지고기 반찬 이상하고 아닙니다 옹꽃게 돌이 낳는다 돌이 낳는다 돌 말고 금강 나오라고 오오오 오오오 저거야 저거 저거 빨리 몬스터를 잡아 난 이걸 깨끗해 더불어 아 아 아 아 어 너무한데 저거 저거 난 영맹한 전사 난 할 수 있어 난 영맹한 전사 난 할 수 있어 반장하겄네 반장하겄네 이씨 어 내가 지금 재료가 없다 아야 겁나 저래 진짜 야야 나 이쪽 빨리 와줘 지원해줘 수고 자기가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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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 예 아 아 겁나 아프네 진짜 어 야 이거 빨리 몬스터를 만들어 아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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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샤넬 아 아 아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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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Chemistry 아 아 야 이거 너무 느려 이씨 그냥 때려 이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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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야 너 누가 도와주래요? 나 도와달라 안했어 이씨, 돼지야 흐흐흐흐흐흐흐흐 돼지가 죽은거 같은데? 잘못봤나? 너 누가 함부로 도와주래? 이 세상 험한거 뭐했라? 나무래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 부셔 여기, 여기는 거미 파밍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거미 다 지우자 어 망했다 으아 비버다! 덤벼! 거미 구리 쏟아주지 거미 물어뜯어 그거 물어뜯어 어 그거 물어뜯어 어 잘한다 잘한다 비버 잘한다 만득이 죽었어 야, 나 대리석 가부시야 어? 가부시 부셔졌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방금? 공개친 거야? 멧테오 떨어졌어 헐 여기봐봐 멧테오 떨어졌대 어 뭐야? 아, 어떡해 아, 만능이 왜 자꾸 죽어 이거 봐, 이거 봐 미쳤어, 미쳤어 에? 쟤가 뿌워라 자꾸 살아나서 거미굴한테 자갈 시키가고 있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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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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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깄다 비버다 과일에 묻었다고 오후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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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나이스 나이스 뭐야 비버 잘한다 다이난이 오늘 아 차라리 밟어, 밟아밟아 밟어, 밟아, 밟아, 밟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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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밟어, 밟아, 밟아. 나 정신력 올려야겠다 나 배고프다 야, 너 도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거 아니야?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 있어? 네 그거 그냥 돌겹기 만들어서 나무 케이크 바빠야겠다 내가 바빠 왜이렇게 편리한거였다니 이거 겁나 좋아요 이게 정신력 떨어져서 죽을 위험이 많은데 자꾸 왜 자꾸 그러는겨 안돼 안돼 나무 먹고 사람으로 돌아가야돼 사람으로 돌아가야돼 나무 먹으면 사람으로 돌아가? 게이지가 터지면 사람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마 안될거에요 정신력이 있거든요 일로 올라와 얘들아 나는 불앞에서 정신력이 올라 얘들아 여기있는 당근 먹어 당근이다 아니 진짜 돌이 진짜 없네 당근이죠 돌이 있어야지 그거 만들고 그러는데 갑옷.. 갑옷.. 그 모자랑 모자랑 창이랑 만드는데 뒷문 만들어놔야겠다 아 죽었어 야 쟤는 왜 자꾸 죽냐 아니 아니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화루 부활 모드랑 같이 하면 좋은거에요 이게 넌 뭐이리 2승하고 저승을 왔다갔다 하냐 야 여기 나 그런데 나 오늘 버섯을 못봤어 쟤 때문에 못산다 못살아 와 여기 근데 나무는 엄청 많은데 이거 어? 위에 얼음있다구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키면 애들이 캘거에요 잠깐만 나무상자 집상자 이렇게 놔두자 개리님 남감자 아니야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구요 오케이 뭐 만들 수 있나 아 돌 하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부시돌 야 금이 자원이 귀한거였어 아버님 어디갔지? 음 왼쪽 아래에 있어 개리가 내 위에 있어 아 그래요? 그럼 개리님 위에 있는데 와 맛있는거 찾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남의 광장에 MC 개리라고 해요 여러분 만나도 소감이 어떠신가요? 짜증나야 네 그러시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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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개구리 잡아야되는데 자꾸 어? 촉수괴물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로 빠지는거에요? 우리 오른쪽 위에 오시야 짱문아 저 다시 던전으로 가야돼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만들어야겠다 그치? 얼음이다 얼음 이제 일곱개 구했어 어? 나무 담꽂 나무 담꽂 다시 심었다 저거 다시 심어야된다 나무까지 이거 뭐지? 어디? 도드의 매듭이 뭐에요? 오 저거 오 저거 하나 타내 추는거 같은데 어 돌이다 돌 켜야지 자아 저쪽에 뭔가 있을거야 촉수잡아서 촉수무기 구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몇 개면 금무기랑 막 그거 갑옷 만들 수 있어요 금두개 돌상자도 여기라고 금두개면 모든걸 알 수 있지 금 두개에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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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부터 잡자 날 파괴할거야 아 나의 모든템들이 어? 나 괜찮아요 달려줄게요 아니 없는데 나 선물 왔다 선물이다 뭐 왔어? 티셔츠 히히히 어? 어디로 갔지? 사와 짜잔 빵 모르겠다 차이점을 모르겠다 케리가 죽었어 엉엉엉엉엉 케리님 다시 살아나 저는 죽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러브앤피스 케리가 죽었어 러브앤피스 아유 뭐 이리 템 죽을게 많냐 나무갑옷이라도 입어야겠다 프로 뭐 만들어서 입어야 될거 같은데 신기한 것들은 여기다 놓고 야 근데 만들기 어디있냐 저요? 음 근처에 있을거에요 사실 돌케다가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 사람 왜 안뜨지? 되게 신기한거 봤네 말라 비틀어진 촉수 뭐야 이런 집이 다 부서 부서져봤어 여기에 거미있으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 도망가 도망가야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래 도망가야돼요? 어 여기 여기 소환술 뭐야 소환술이야 축수 소환술이야? 죽수 소환술이야? 죽수 소환술 입법 소환술 아니 저거 왜 안 가둬 아아 왜 이따구야 난 죽을 수 없다 야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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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사해 인사해 어? 게리가 죽다니 게리님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꿀바리 햄버거 해야지 맛있어 아 나 오늘 자야돼 촉수지역 왔는데 그들이 보이지않는다 자고있어 자 잠자죠? 응 아버님 이거 무기 아버님이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물고기 무기 먹어야겠다 오늘 얘 무빙하는 애야 정말 짜장나는 애야 오 쟤 물고기 물고기 사람 아니에요? 물고기 고기다 아싸 개구리 다리도 나온다 원인 저 금 금 금 여기 이거 금 맞죠? 장난해 비슷하게 생긴거구나 몰라 아쉽다 그걸 비상생겼는데 만들어주면 안됩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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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흐흫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금, 아니 금을 좀 캐서 올게요 아 나 저 거미 좀 부수고싶어 금 좀 캐서 올게요 금 좀 캐서 올게요 여기 너무 위험한거 같아요 어우 저친구는 뭐 이리 울었지아 뭐 피 다 올렸다 얘 일어날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 움직일게 얘 두더지 두더지 먹으면 돼 나오면 먹어 두더지 왜 안나와 나와라 나와라 두더지 얍 탑이 필요해 망치는 몇 개 야 쟤네 어떻게 죽이냐 배고파졌어 야 너 기어 15개 먹으면 체력 400이랑 배고픔 200 정수력 300 된대 근데 죽으면 초기화래요 개리님 그런데 아 진짜? 죽으면 초기화돼요 뭐야 그럼 여태까지 먹은거 헛수고잖아 죽었어요? 계속 죽었는데 너 기어 먹지마 이씨 기어 먹을거면 한 번에 훅 먹어 구워놨다가 차근차근 먹지 말고 한 번에 훅 먹었나면 체력이 죽은거네 내 여태까지 안 죽다 이제 한 번 죽은거야 와 저기 뭐야 저기 고기 봐봐 저 고기 맛있는거 있어 헐 대박 저기 쩔어 쩔어 지금 여기 다 죽어가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난 난 죽을거야 야 거미가 우리 아이템 먹어 어떻게 해 야야야야 얘들 이거 먹어 먹어 야야야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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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말라고 먹지마 먹지마 이놈의 테키르씨 아 이놈의 테키르씨 이놈의 테키르씨 안돼 우리 망했어 아니 잠깐만 어떻게 우리 개 망했어 다 죽었어 어 개리님이 개리님이 그거 했다 죽였어? 아니요 안 죽였어요 척수 안 죽였는데 어떻게 있어 몰라 이제 심심하면 올라오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거 같은데요 템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의심 야 템이 좀 없어진거 같은데 뭐지 왜지 왜지 말씀 어 어님 아 공격하면 나오는구나 내가 태우자 어님 그냥 템을 가지고 그리로 갈게요 나 왜 안가 이런 슥을 야 쟤 템방스다 어 어 응 어 템 먹어 템 먹어 아 제발 야 야 야 야 이 거머지 자식아 똥이였다 똥이였다 야 얘가 템 먹어 템 먹어 얘가 템 먹어 템 먹어 템 먹어 야 우리 우리 망했어요 왜왜 야 너 일로 점프하며 야 이 아 여기서 여기서 오픽 야 이거 함정이라 야 여기로 들어가라 야 이씨 싸가지 없는 너머 야 다 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더 나왔다 뜧 잠깐만요 두끼를 다른걸 Pennsylvania UAIeC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니 이제 해골이 많아서 더이상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죽고 완전 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우리 여기 전쟁이야 야 저 촉수가 뭔데? 아니 튕긴 건 다 튕긴 것 같아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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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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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고기가 똥 똥 똥 주사와주세요 똥 지금 지금 오오오오 엄마 엄마 조금만 나가죠 잠시만 나가있죠 여기 왜 이렇게 쎄? 저버대는 그냥 잡았는데 이 자식이 너 나 그랬냐?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 피좀 채우자꾸나 친구야 피좀 채우자 cir Sind decided 이 자식이 다굴에 장사없어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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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 나이스 나이스 온다 온다 일로와 리턴이 어디가5 우리 집으로 가지마 우리집으로 가지마 조 değişc dioxide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마어 이거 봉인은 왜 나오는겨 지금 저희 집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 아닌가요? 범위 진짜 엄청 많아 집 근처에 됐다 이제 없어졌다 난 모든 걸 잃었어 거미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다 씹어먹더라고 뭘 씹어먹는데? 뭘 씹어먹는데? 불쌍해 이거 니 게리꺼 아니야? 아 이거 저에요 게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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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나 씹어먹었대 맛있겠네 레알 모든 게 허무해지더라 누가 돌 26개 흘렸어 응? 누구야 누구야 90돌 26개 꽃밭에는 꽃들이 꽃들이 집에 저 상자 정리해놨어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돼요 지역점 멋져지는 거 같아요 우와 우아 오워 이거 때릴까? 더 달려야돼 우우 와 우리 집 엄청 큰데? 야야 저거 남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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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먹겠다 아아아아아아 나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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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무할게 내꺼다 나무새틀 어 나무아있어 어 나무 꿀맛 꿀맛 어 꿀맛 꿀맛 우리 집 하나 더 없어요? 집 하나 더 만들어 드려 나무 캐서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탑으로 캐야 되겠다 오예 오예 네 집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나무 윗둥들 다 캐야 되는데 나중에 탑으로 캐게 그냥 마사 밥 먹어요 에이크로 우리 자원 엄청 많아요 아아 우리 귀여운 범인 녀석들 가방까지 제대로 씹어먹었나보네 가방을 씹어먹은건 눈물인데 가니난자 야 어디 속도 시작해야되지 나무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자랐다 야 니가 내 아이템 다 가지고 있을텐데 그게 다 먹혔어? 쟤 왜 죽었어 또 어어 정신력이 떨어져서 유령이 죽였어요 이 캐릭터가 화덕 부활 모드가 좋은 이유가 그거래요 내가 얼음 먹었어 다 하나 비버당 난 아직도 비버당 얌얌짬짬짬해 먹을꺼다 야 너 때문에 나무 걱정은 안해야되겠다 우리집에 나무 짱짱나나 나무 창고에 엄청 많던데요 제가 봤는데 근데 아직도 안떨어졌던데 어 안떨어질거같애 이정도 속도면 자 나무좀 써드릴게요 나무 캐지마 귀찮아 이거 심는것도 귀찮고 나무 고망케이씨 낮잠 나무 고망케이씨 나무 안보장할꺼같은데 영어리 이 나무 이 숲이 타지 않는 이상 주먹도 다 캐놓자 다 잘하는가 지난번엔 순인의 서버 렉 없었는데 왜 이렇게 렉있는거 같지? 저희가 좀 커져서 그래요 나무가 많아서 저희가 근데 심기도 많긴해요 응 그런가? 숲이 조금 커요? 아버님 많이 커 숲이 가장 커 잠깐만 우리 고만 키우자 심각하네 고만 키울까요? 어 이거 술방울 그래도 넣어놓자 술방울 이거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어 우리 상자 어디갔어? 여기 여기 정렬해놨어요 깔끔해졌어 야 이거 냉장고에 집 정리해놨어요 이쁘진 으흠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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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밥 먹어요 네 밥 계속 해놨어요 밥 먹어요 네 창고 안에 뭐 있는지 봐야겠다 장어는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돌 돌 돌 이거 돌케울게요 이거 주변에서 똥도 똥도 오케오케 이거 기어 기어 하나 있는데 기어 어디다 주면 돼요? 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 고만먹어 이씨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안 돼 안 돼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진짜 어 집이 점점 집다워지고 있어 히히히 건축 건축하자 건축하자 아 상자 부족합니다 상자 상자 더 만들어 드릴까요? 네 상자 네고 돌 같은 거 넣어두는 데는 어디다 넣지 소름기처럼 뭐야 상자 여기요 어 상자 만들었는데 되게 많이 주네 응 불바다 꽃밭에는 곳들이 모여 사라지요 모여 사라지요 오라고 비슷해요 밥을 좀 해야겠구만 밥을 많이 먹었소 밥을 많이 먹었소 밥을 너무 많이 먹었소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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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 게르님 땅 응 땅이 없어여 열려봐요 화장실이 여기였나 흥 거기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도 있어요? 장난치지 말고 파우스에 똥 주고와라 저거 걸음 저거 또 걸음 주시더래요 때려 때려 똥 주고와요 아 여기 상암꽃잎 상암꽃 뭐야 녹고있는 얼음 뭐야 얼음 녹는데요 어? 냉장고에 녹은거 아니에요? 어 얼음이 녹고있어 황했어 우리는 엉엉엉엉엉 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데서 구해온거란 말이에요 나 자야지 나도 배고프다 갑자기 내가 될거에요 밥 먹어요 밥에 밥 더 해줘야겠다 애들 너무 많이 먹는데 한 번 먹었는데 한 번 먹었는데 나 안 먹어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는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런 잔인한 세상 어 요 시큼한 요리 괴물고기 됐어 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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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돼 먹으면 돼요 시큼한 괴물고기 다 먹어버릴거야 아니 그거 먹어도 돼요? 배 안 아파요? 먹을만해요? 화면이 흐리니까 초석이지 새콤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끄죠? 얼음이다 끄죠 냉? 새콤하지 않아서 괜찮다고요? 네 시큼한건 덜 새콤한거 아니에요? 시큼한거는 상에서 시큼한거니 새콤한거는 냉장고를 열었더니 새콤한거랑 시큼한거랑 봐주셔 새콤한거